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도 걱정입니다. 장기 저성장 초입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기로에선 2024년 올해입니다. 이번엔 시야를 넓혀서 올 한해 요동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국제경제가 참 다사다단했는데 우리 경제도 사실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올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커다란 화두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화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의 전환.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이 언제 바뀔 거냐. 금리 인하가 언제 단행되고 또 실제로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화두라고 보이십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제의 저성장. 작년에 중국 경제가 그래도 선방했다고 보여지는데 5.2%로 선방했다고 저는 평가가 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이 안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고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신뢰도 떨어지고 있고 또 미국과의 갈등 자체도 여전히 큰 상황이 되다가 구조적인 요인이 인구 고령화 문제도 맞물려서 올해는 4%대 초반에 머무르지 않겠나. 4%대 정도에 머무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 번째 화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선거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에다가 홍해와 호르무즈 해역의 어떤 긴장이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중동 전체로 확산될 어떤 우려. 거기다가 올해 전체 중요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76개국으로서 전 세계 196개국의 많은 국가들이 중요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측면도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는 거라고 보이십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이 미국 연준의 금리나 시점입니다. 언제 인하할지 말도 많고 타이도 많은데 실장님께서는 금리나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주요국 중에서도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언제 바뀌느냐라는 관심이 가장 큰데 시장에서는 올해 5월이 가장 유력하지 않냐 6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둔화되고 있고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가 PC이라고 개인 소비자 지출입니다. 그중에서 코어 개인 소비자 지출의 물가 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인 2.9%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의 시점이 다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의 단행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경제 성장하고 소비가 어떤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주 견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 속도가 좀 느린 이유가 타이트한 미국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굉장히 타이트한 측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가격, 주거비 이 부분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완화된 어떤 금융 여건, 그리고 이제 높은 자산 가격에 따른 어떤 웰스 이펙트. 지금 미국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좀 늦출 여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증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어떤 유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 공급망 리스크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어떤 속도를 늦추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환율, 현재도 사실 원화가 굉장히 약세고 달러가 강세인 분위기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난 시점, 그 이후 이전까지 환율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는 약간 약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말은 우리 원화가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달러의 약세, 원화 강세는 진행되겠지만 그 폭은 아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아마 유로존하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금리를 낮추는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 원화의 영향을 크게 주는 위안화의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제의 재성장, 또는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완화 정책, 금융 완화 정책을 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위안화가 큰 폭의 강세로 반전되기 어렵고 그러면 우리 원화도 아주 큰 폭으로 강세로 반전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의 성장 엔진이었던 중국이 힘을 잃은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폭풍이 좀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 올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2024년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어떤 유사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3.1%와 동일하게 올해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특히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간 상향 조정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동안 우려가 됐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둔화되면서 성장도 유지되고 이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연착률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가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고부채,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금리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 또는 심지어 어떤 정부의 어떤 재정 부담들이 작용을 해서 그게 이제 성장의 어떤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IMF가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난해 2.5% 성장에 비해서는 둔화된 어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금리, 고부채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가계의 어떤 소비와 기업들 투자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라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재정의 어떤 적자가 심한 국가이고 이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재정의 어떤 이자 부담, 정부 부채와 높은 정부 부채와 이 이자 부담이 미국 경제를 그동안 크게 좀 끌어갔던 재정의 어떤 성장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 경제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에 두고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전반적인 모든 기간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는 한 1.4% 성장이지만 올해는 2.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IMF는 이보다 좀 더 높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고 특히 상반기에 거기다가 유가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준이고 그리고 부동산 PF발, 자금시장 경색 이런 것들이 작년에 좀 크게 우리 경제의 어떤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출과 내수 모두 작년에 좀 어려웠던 측면이지만 올해는 반도체 경기도 개선되고 있고 특히 상품 교육을 중심으로 세계 교육도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커졌고 반도체 경기 개선과 맞물려서 어떤 설비 투자 부분들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다. 다만 고금리에 따른 어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부동산 PF발 어떤 부실 위험 이것 때문에 소비와 어떤 건설 투자의 해분 오벤트만 예전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장과 함께했습니다.